운명과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았다 일이 안되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돼요 재수라든가 운이라든가 팔자라든가 이런 용어 이런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작성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섭리, 저는 이 섭리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섭리, 프로비던스,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귀합니까? 섭리의 절대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성하신 사람은 결코 멸망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을 작성하신 하나님의 섭리 누구도 변경 못합니다 여기 신학학자, 구약 신학학자가 계시는데 윤철환 목사님 윤철환 목사님 저서를 보니까 굉장해요 누가 저보고 검토해달라고 해서 책을 머린말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왜 받겠습니까? 뭐 잘못된 데가 있는가 누가 봐달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데가 있는가 하고 봤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저서예요 훌륭한 저서예요 이런 신학자의 앞에서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 이것은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퍼시버런스 오브 세인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착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굳게 붙으신다 퍼시버런스 오브 세인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오랜 세월을 탕자와 같이 방탕하게 보내다가 마침내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나란히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의 강도는 많은 분들이 왼편 오른편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왼편 오른편 없고 한편 또 다른 편 성경에는 오른편이 항상 오르니까 오른편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한편 또 다른 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조하며 비우셨던 한편의 강도와는 달리 다른 편의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평생을 강도질, 도적질, 못된질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은 로마에서도 가장 지독한 형벌인데 이런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 평생 나쁜 일만 하면서 살다가 붙들려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일순간에 그 사람의 삶이 역전된 거죠 평생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져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절대성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을 말해줍니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이 교회 출석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삶이 있던 사람이 몇 번 시험을 받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사람만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도저히 천국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일만 하고 교회도 가끔 나오지만은 못되게 울고 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어? 이상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쑥 살펴보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왔어?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천국에 왔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천국에 왔다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역의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 선지는 아수로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만일에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는가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풍요한 다시 쓸어가는 배를 자기 임의대로 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임의대로 하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어떤 사람은 고래가 나타나서 삼켰다 그런데 성경에 고래라는 말이 없어요 주1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얘기하느라고 그 크다란 고래가 연하를 삼켰다 그러는데 물고기 그냥 물고기 성경 말씀대로 큰 물고기가 연하를 삼키고 하나님께서 또 뱉으라고 하니까 이 큰 물고기 속에 있던 연하가 바다에 내침을 당해서 그는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섭리의 절대성입니다 욕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히려 백성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도저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도저히 말씀을 안전하고는 못벽이겠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 가운데 사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나 사역에서는 절대적이시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양면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저는 저 옛날 번역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세번역은 뭐라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 네 뒤돌아보요 뒤돌아보요 생각하는 게 뒤돌아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이 늘 교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면적인 섭리를 인간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어려우면 원망하고 형통하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주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참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급당 종대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는 내시고 너를 인하여 그 광대하고 위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뺌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진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구준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져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면 섭리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성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일이 조금만 안 되면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마저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 좀 잘 되면 아 내가 좀 지혜로웠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양면적인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절대적인 섭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양면적인 섭리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제를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요 믿습니다 아멘 요번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급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급의 총리가 됐고 가족을 구원하고 흉년으로 죽어갈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급에 팔려가지 않고 그저 색동조고리를 입고 아버지의 귀여움 받고 사랑만 받고 지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저 아버지가 물려준 양떼나 몰고 목장이나 운영하면서 지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을 우리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섭리도 결국은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급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도 없고 식구들도 구원할 수 없고 또 특별히 고샌땅을 애급왕의 바로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고샌땅에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만 믿는다고 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를 굳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양면적인 섭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절망할 일이 없어요 다음 단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너무 또 좋아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만 굳게 믿고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탈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탈선하지도 못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승리하고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